엠제이 먼저 정병부터 사진처럼 정병입니다 알아서 보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도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정병에서 화이팅 화이팅 자 오른쪽도 화이팅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화이팅 아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입니다 이장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워업이 어서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노가 맞죠? 두 분이 나오셨어요 아스토레 거의 1 2 사실 막내 사나가 가장 잘하는데 다른 친구들 때문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 위해서 아 좋아요 자 오늘 각오와 말씀해 주시죠 어 네 오늘 처음으로 오버워치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 그것만 그것만 됐죠 뭐 네 아 워낙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말이죠 진진은 정말 게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연애 39도까지 우리가 앞으로 몸을 이끌고 게임을 했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연예학 중도가 제가 한 4회 선포를 쳤는데 마지막 날에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아픈데도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네 어떤 게임이 있어요? 그때 서든어텍이라고 서든어텍? 아 아 아 아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두 분이 함께할 팀공은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우스와 그리고 네 네 네 네 사실 제가 뭐 팀 내에서 팀 어 손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여기도 많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자 하지만 잠시 뒤에 그 게임은 약간 몸도 써야 되고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옆에 보세요 네 네 딱 봐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네 딱 봐도 어 살짝 웃게 만드는 네 게임 머신이죠 네 해물 머신 누가 도전할 건가요? 은재형을 할 건데 아 제가 도전해드리겠습니다 리바가 있잖아요 어떤 리바? 어 제가 이제 어 그 행사로 나와라 이제 희개소로 나와라 지방에 가면 어 희개소 네 여기 희개소에 있는 이 기계 이게 뭐죠? 해물 머신 해물 머신 해물 머신의 기록들 제가 다 아 도장깨기를 네 희개소 다니면서 네 어 제일 최근에 어느 희개이셨어요? 최근에 행사가 없어서 네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에 간도 희개소 어 다섯 아 아 치이고 치이고 희개소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도전 되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다 준비 다 준비 자 앞에 정국수가 가장 공제맞은 거거든요 네 이거 왠지 정면으로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정자세 같은데 어 맞힐 것 같은데 어 근데 기록을 도전시겠다는 어 좋아 자 갑니다 자 자 갑니다 가요 아 동생 쭉쭉쭉 올라가면 오 아 좀 더 어 8 44 아 아 아 네 한 번도 네 한 번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자 어 그래도 마지막은 제가 네 네 지금 상위권이에요 네 뭐요 예 네 치이 많이 안내 왜냐하면 ive 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인사를 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최종 시위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원격사 왔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많은 아로아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